안녕하세요 친은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리아입니다 왜 옆에서 키워드려? 왜? 안돼? 아니요 오늘은 어제 업데이트된 신규 유닛이 4종이 추가되었는데요 마초랑 견이, 손책이랑 워령이 추가됐죠 근데 이번에 설날 이벤트라고 해서 기간 한정으로 이 영웅들이 3배 정도 많이 나오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저랑 그리고 저랑 같이 무료삼을 함께해주는 찔리아님이랑 10원 차례 돌려보기로 하였습니다 박수! 이게 뭐야? 그러면 한번 저부터 저 친은영자부터 간단히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6성이 나올까요? 아니요 딱 2성이잖아요 아니요 깨져요 안 깨져요 바보 여기 삼성부터 보거든요 아 맞네 추경 추경 좋아요 오성 오성영 여몽 삼성호영 하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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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성의 곽과 아 곽과 이거 괜찮다는데요 저 곽과 있어요 오성 유비 사성 노숙도사성 4성이 잘 나오는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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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기릭터예요 오 오 오 6성인 줄이면 깜짝 놀랐네 왜요? 6성이면 안 돼요? 그리고 간호 3성 간호 3성 끝인가? 여몽 3성 여몽 여몽이 날 좋아하나봐 끝이야 아 너무 허무해 워령이 두 개 나왔네요 높은 높은 모르겠다 자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역시 6성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질라이 님이 불러 보기로 하겠습니다 응? 불러 보겠습니다 네 나보다 잘 나올 것 같아 이거 몇성? 삼성 그렇지 어? 나 왜 이 소리 안 났지? 나도 소리 나왔어야 했는데 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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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좋아 저 이거 있어요 근데 제 메인질러인데 어? 맞춰다 잘생겼어 오 오성유비 오성유비다 오 오 4성 견이 견이도 나왔어요 두 개치예요 3개 잘 나오네요 초선 오 초선 너무 갖고 싶었어 드디어 스턴 이거 리더로 해놔요 응 남만원맥 오 전풍 4성 4성 아 4성 너무 많이 난다 방통 지금 3개치예요 3개치 서홍 서홍단전 안녕 안녕 근데 4성 엄청 내려오네요 아 제가 좀 축해라 이게 끝이야 네 그러면 장비도 한번 삼성에서 5성 허성인 장비가 여의주 기간 한정으로 2월 2일까지 네 40여의주로 네 가능해요 저 1여의주 무섭대요 그럼 저 혼자 돌려볼게요 헉 해볼게요 예 프리미엄 장비 뽑기를 하시겠습니까? 예 노성예상? 이건 삼성이잖아요 깨질 수 있거든요 안녕 아니에요 전 안 깨져요 어 이건 없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에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? 네 팝 안 깨져 아 진짜 슬프다 아 미늘창 있는데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이게 지름신이라는 게 아니 천천히 눌러야지 바보야 어 강철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천천히 기를 모으고 돌려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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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턱? 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자 뽀개지길 기대하면서 뽀개져라 그런 거 없다 으 활이네 네 내 거 반통형 거 네 하하 처참하네요 그래도 제가 사상이 친애님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에 위안을 가지며 아 정말 싫은 위안이다 이거 꼭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제가 사상이 몇 개인지 없지만 그럼 다른 분들도 신계를 많이 뽑으시길 기원하며 이만 영상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